실천이 중요하지 않나요? 실천이 당연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 알아야 실천을 해요. 모르면 못 해요. 여러분 지금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거 아리까리하죠? 안 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건강상식 뉴스에서 보시죠? 안 하시죠? 어느 날 커피가 몸에 좋다고 했다가 다음 날 뭐 안 된다고 했다가 뭐 했다가. 아무튼 겁나 연구하죠? 우리가 건강. 운동은 뭐 칼로리는 어떻게 해. 뭘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잘 안 하죠. 그런데. 알면 뭐 합니까? 하지도 않는데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애매한 상태. 여러분 여기 오셔서 진리를 알고 싶어요. 말씀드려요. 지적하고 계시면 채워요. 안 하세요. 알고 싶어해요. 가르쳐 드려요. 안 하세요. 자 이런 모순을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철저히 알아내셔야 돼요. 철저히 알아낸 건 안 합니다. 사람이. 철저히 알아낸 건 그게 딱 머리에 박혀버려요. 동영상 하나 정확히 보시면. 아우 나 담배 못 피겠다. 나 뭐 못 하겠다. 이게 되는데. 아리까리 하니까 좋지 않을까? 하고 또 해보는 거죠. 육바람일이 육바람일을 어기는 그 심리는요. 왠지 어겨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 얘기는 뭐냐. 정확히 모르시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실천력이 있는데도 정확히 모르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충분히 달릴 수 있는데도 네비가 먹통이 되면 못 가요. 그냥 멈춰 있다고요. 아는 길로만 가지 겁나서 못 가요. 새로운 길은. 그런데 네비가 가르쳐주면 새로운 길도 믿고 가요. 마찬가지로 육바람일이 진리인지 정확히 아시면요.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왜? 다르게 사실 거예요. 실천력은 충분하세요. 지금.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으로 봐서 실천력은 충분하세요. 그렇죠? 아니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실천력입니다. 여기 지금 서울에서도 오지인데 여기까지 오셨죠? 이 정도의 실천력이면 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좋아하신 거 할 때 여러분도 놀라운 실천력이 나오죠? 여러분 내면에서. 몸이 막 나릅니다. 저 군대 가서 종교활동에서 거기 가면 초코파이 하나를 줘요. 다리가 뼈가지고요. 부었는데도요. 고개를 넘어가야 되네요. 제가 고개를 넘어갔어요. 초코파이 하나때문에. 와 나한테 이런 실천력이. 그런데 만약에 그걸 의지로 해라. 못합니다. 좋으니까 했죠. 간절하니까 했죠. 그러니까 정확히 알면요. 간절해져요. 모르죠. 간절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육바람일이 지금 여유로우시죠. 간절하지 않으시죠.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아공이 간절하게 아공을 알아버리잖아요. 간절해지죠. 그러면 아라안이 돼요. 벗공을 정확히 알아버리잖아요. 간절해져서 여러분은 확찰되고 견성자가 됩니다. 그런데 육바람일을 정확히 알아버리죠. 양심사도, 양심보살이 돼버려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이제 몰랐던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어져요. 그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명상과 끝없는 사색이에요. 진짜로 그런가. 명상하고 판단해 보시고. 명상하고 판단해. 실천력은요. 여러분 있어요. 안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안 할 수 없게 나를 내몰기만 하면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자들이 유교에서도요. 공부의 첫 군자되는 대학 책이 군자되는 책이거든요. 그 군자된 책 첫 번째 뭘 해놨나요? 경물치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뭐가 옳은지 모르면 그 뒤는요.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우, 평천안은 안 일어납니다. 알지 못하면 다 꽝이다 이 소리를 해놨고. 소크라테스 같은 서양의 성의는 뭐라고 했나요? 무지가 모든 악이다. 악의 근원은 몰라서 죄짓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알면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명상과 사색만 하면 알아지니 아니죠. 적절한 실천을 하라는 걸 해봐야, 실천을 해야 알아지죠.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도 실천하게 되고 알고 난 뒤에 더 실천력이 여러분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려고 하면 실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명상도 해야 되고, 호흡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알아내셔야 된다. 알아내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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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